어 일단 날씨가 이렇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은 정말 멋있게 준비했는데 완벽하지 못하게 해서 죄송하게 아무튼 차가워져서 진짜 고맙고 훅 이제 5명도 계속 오고 싶어 했는데 못왔어요 앗튼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5명이란 아닌거 아니잖아요 그죠? 네 아무튼 마지막 무대 지금 조심히 가시고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 역시 데뷔들받고 왔습니다 그럼 어디밖에 진행해드릴게요